불가능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. 뭐든 불가능한 것은 없다. 세상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.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는 있다. 하지만 절대 할 수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. 불가능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. 그 말인즉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가 된다. 이걸 깨달으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도 망설임 없이 도전할 수 있게 된다. 그런 도전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. 테라우겐 발뮤다 회장 상식의 틀을 깨라 해서 제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.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. 세상이 어떤 일도 미리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. 조용탁의 행복한 경영이야기 중에서 누군가를 우는 것입니다.